우리 대면! 우리 대면! 여러분! 네! 여러분! 네! 우리 유튜버 여러분 이거 좀 먹으면 나을 날아가 먹어보겠습니다. 힘내세요! 힘내세요! 화이팅! 화이팅! 힘내세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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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보다 나을 것 같은데 네!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!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! 있는 목소리를 다 썼습니다!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! 믿는 목소리를 다 썼습니다!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! 오늘 밤! 열 두시에는 공식 선거운동이 끝나지만 하지만 내일은 인터넷, 문자, 전화, SNS 이런 선거운동은 계속 가능합니다. 오늘 12시에 공식적으로 모든 선거가 끝났지만 내일은 SNS, 문자, 전화 다 됩니다. 감정을 좀 해. 감정을. 마지막 한 분까지, 마지막 1분까지, 마지막 1분까지, 마지막 1분까지,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.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.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. 아침 보통 6시 반부터 11시 반 또는 12시 반까지 저희가 한 순간도 낭비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. 아침 6시 반부터 저녁 11시이나 12시까지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. 오늘도 여러분들 이렇게 함께해 주시고 감사합니다만 저희는 다시 12시까지 여러분이 잘 안고 있는 곳에서 한 분 한 분 계속 더 만나서 최선을 다할 겁니다.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만 저희는 끝날지 않고 12시 50분까지 한 분 한 분 보이지 않을 곳을 찾아드릴 겁니다. 12시까지 다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 12시까지 다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 그리고 이 두 분도 함께할 텐데, 여러분도 마지막 한 분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. 고맙습니다. 여러분 이 기원종하고 서승만이 끝난 때까지 같이 할 건데, 여러분들도 끝날 때까지 소개해 주시기 바라고. 더불어 말씀드리면 내일 투표가 끝나는 시간까지 한 분이라도 소중한 전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여러분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그리고 오늘 유튜버들을 위해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유튜브를 위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. 시청하시는 여러분 시청하시는 여러분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서승만 기웅이도 구독해주세요 서승만TV도 구독해주세요 서승만TV도 구독해주세요 서승만TV도 구독 서승만TV 서승만씨가 저 여사에다가 이제 박줄이 끓기게 생겼습니다. 여러분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 알람설정 하시죠 아유 이거 창피는 못 얘기하겠네 밥줄이 끊겼네 내가 여러분 고맙습니다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Chris 여러분 고맙고요. 이제는 집에 가시면서 전화하시고 또 내일 일찍 일어나서 아침부터 열심히 투표 정도도 해주시고 전화로는 선거운동을 해도 된다고 하니까 열심히 내일 마지막까지 밭 달아주십시오. 고맙습니다. 집을 가시면서 저희 전화로 밭 좀 달아주시고 내일까지 전화로는 괜찮습니다. 여러분들 무사히 귀가 안심 귀가 하시고 전화로 밭 달이 좀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김태경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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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盗 Fields 고맙습니다! 화이팅!